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포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섭취는 계속 늘어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자의 비율은 지난해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 2명 중 1명과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포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금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2시간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살 이상 성인 가운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36%, 고혈압이 27%,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10%로 나타났습니다. 안과 질환으로는 당뇨 막막 변증과 나이로 인한 황반변성이 많았습니다.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7%로 훨씬 낮았습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학생은 21%, 탄산음료를 마신 학생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염과 절주,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